안녕하세요. SMCNC가 상한가를 간 다음날에 또 슈팅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만큼 투심이 좋은 종목이었는데요. 장 시작 후 10분에 분봉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 시작하고 곧장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매수할 타점을 줍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시초가에 매수했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았었겠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라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줄줄줄 흐르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사야 하는 것이죠. SMCNC는 수익 내기 좋은 종목입니다. 왜? 등량률이 큽니다. 스케이핑 단타를 치기 위해서는 등량률이 높은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수료 세금도 못 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에서 보통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1분봉에 보이는 저 양봉 하나가 4%, 5%짜리입니다. 이 정도 수익이라면 하루 수익률로도 만족할 만한 퍼센트죠. 저는 1분봉에서 이동평균선을 10을 사용하는데요. 장때 양봉이 나오기 전 초록색 선을 딛고 올라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간 조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분봉에서 기간 조정이라는 말이 웃기지만 이러나 저러나 조정을 거치고 올라갔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네이버와 카카오에 SM 지분 인수설이 있었습니다. SMCNC는 최대 주주가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분을 30%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는 이수만이고요. 1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SMCNC의 이름은 SM컬처앤 콘텐츠입니다. CNC의 마지막 C가 콘텐츠입니다. 그러므로 SMCNC는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광고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SM컬처앤 콘텐츠는 SM엔터테인먼트가 지분을 30% 가지고 있으니까 종속기업으로 분류됩니다. 20에서 50% 사이니까요. SMCNC는 예능 프로그램 전문 제작업체인 훈미디어를 흡수합병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능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슈가맨과 효린의 민박, 짠넷투어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방송들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이름을 잘 알아도 제작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SMCNC가 바로 그 제작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게 되면 SMCNC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닐까 기대감이 생겼던 겁니다. 광고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예능 프로그램 제작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SM보다 덩치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쏟아 넣을 수 있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SMCNC는 돈을 어떻게 벌고 있을까요? 작년에는 44억원 마이너스 쳤습니다. 재작년에는 48억원을 벌었고요. 벌고 잃고 벌고 잃고 하는 모습입니다. SMCNC의 주요 주주를 보면요. SK텔레콤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SM엔터테인먼트와 지분율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분율이 SM은 30%이고 SK텔레콤은 23%입니다. SK텔레콤의 지분이 높은데도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으로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진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높은 투자자는 여기 나와있는 분들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대부분 큰 물량인들이거든요. 그 외에는 소액 주주들이고요. 하지만 밑에 내려가보면 5% 이상 주주가 있는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SK텔레콤이 23%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벌써 SM엔터테인먼트와 SK텔레콤의 지분만 합쳐도 50%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건 소액 주주의 수는 4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유통 물량이 작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절반의 물량은 잠겨있다는 것이죠. SM과 SK텔레콤이 주가가 올랐다고 순식간에 매도 쳐버릴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한마디로 유통 물량이 작아서 가볍다는 겁니다. 작년 매출을 보면요. 광고대행 부문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 9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니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약 400억 원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재작년도 비슷합니다. 재작년에 광고 매출은 1100억 원이고 엔터테인먼트 매출은 400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매출의 합계는 1300억 원인데요. 저 1300억 원이 바로 전체 매출액으로 찍히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저 매출 중에 광고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가장 크다는 걸 확인하고 온 것이고요. 그런데 매출액이 큰 만큼 매출원가도 많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900억 원의 매출원가가 발생합니다. 매출의 무려 70%에 달하는 비용이 매출원가로 빠집니다. 아마도 광고를 하려면 연예인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일까요? 그리고 이 비용이 매출원가로 잡히는 걸까요? 왜? 매출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죠. NC소프트가 업데이트 개발비는 매출원가로 잡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보면 말이죠. 그 이유는 매출액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아니면 판간비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판간비도 매출원가보다는 아니지만 꽤 들어갑니다. 440억 원이 들어갔죠. 매출원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도 역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매출원가입니다. 판간비 비중이 큰 내역을 보니까 급여였습니다. 230억 원이 급여로 빠져나갔죠. 좀 더 찾아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기업은 소속 연예인의 급여를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역시 매출원가였습니다. 보통 직원의 급여는 판간비로 빠지는 것과 비교가 되죠. 다시 네이버와 카카오로 돌아와서요.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가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카카오가 63.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요. 사업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 노하우를 갖춘 제작 자회사들을 두고 있다고 하고요. 오리지널 영상 컨텐츠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엔터가 SMCNC와 협력할 경우에 컨텐츠 제작에서 SMCNC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올해 4월달에 카카오 엔터는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무려 10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카카오 페이지가 카카오 엔을 흡수합병 하면서 탄생했습니다. 특히 카카오 페이지는 8500개에 달하는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서 콘텐츠로 만들 소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외부 제작사를 통해서 카카오 페이지의 웹툰과 웹소설을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합병을 하고 나서는 카카오 엔을 통해서 자체 제작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만약 SMCNC를 보유하게 된다면 SNCNC의 콘텐츠 제작 역량도 활용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카카오 엔터는 매출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경우 매출액이 작년에 3591억 원을 냈다고 하고요. 카카오 엔은 4647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합치면 약 1조원에 달하는데요. 이대로 성장하면 올해에는 매출 1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10%가 안되죠. 아무래도 다른 비용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웹툰의 경우에는 매출의 대부분이 아마도 웹툰 작가의 급여로 빠져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제작하면 연예인들의 급여로 대부분 빠져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엔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카카오 페이지보다도 높은데 영업이익은 훨씬 작죠. 이런 부분들을 SMCNC와 협력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까요? 이런 카카오 엔터의 기업가치는 10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매출액이 1조원이 넘을 걸로 본다고 하니까 매출액의 10배가 기업가치네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베스트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영업이익을 2천억 원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합쳐서 약 600억 원인데요. 3배 이상 영업이익은 늘어날 걸로 본 것이죠. 카카오 엔터는 6월에 카카오 웹툰을 글로벌 론칭할 계획인데요. 먼저 태국과 대만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한국에도 론칭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지식재산권들을 다른 국가에 론칭하는 거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은 더 안 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웹툰 작가들이 만든 만화들이 있겠죠. 이걸 태국과 대만에 출시하는 건 추가적인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번역하는 정도는 들어가겠지만 이건 만화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보다는 적게 들어갈 겁니다. 만화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 번역하는 것을 비교한다면 만화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더 어렵고 돈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올해 카카오 웹툰에서 카카오 웹툰을 론칭하니까 매출액은 더 늘고 영업이익은 더 많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추가적인 비용은 덜 들 테니까요. 우리에게 친숙한 건 네이버 웹툰일 겁니다. 이에 대응하는 게 카카오 웹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다움 웹툰이라는 것도 있었죠. 저도 몇 개 재미있는 만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다움 웹툰이 카카오 웹툰으로 확대해서 개편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카카오 웹툰은 카카오 페이지가 카카오 웹툰을 흡수합병에서 출범했습니다. SMCNC의 주요 주주는 SM엔터테인먼트와 SK텔레콤입니다. 그리고 연예인 정산액은 판간비가 아니라 매출원가로 빠진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주식시장은 많이 할수록 디테일한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게일리 하면 안되겠죠.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